후 후 후 하 Hmm nten 이게 15-11 Cons 사파이어 reun 사파이어를 버리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쩔수없지 호호호호 와아 으으 아우 50원 모잘라 아aster 3만원에서 50원 빠진다 와開心 3만원에서 딱 50원 빠진다 이야 아우 1450원이 또 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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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이어가 4중첩 됐으면 그것만 해도 4000원인데 이제 가주에 수염크림 얻었구요 가주에 그 외투 그거 얻어야 돼 양심의 가채 아 오 좋은거 나왔다 양심의 가채는 일단 치료하면 되고 저 리퍼가 지금 한번도 전투를 안했죠? 음? 아아 아아 여기는 휴스턴 아아 설마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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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키스 선전이 또 터 튕겼네? 186시간째야 나 지금 벌써? 아휴 지금 건 괜찮다고? 야 보스방에서 막 싸우고 있다가 튕기면 이제 오지겠다 그죠? 돈이 날라가지는 않았을거야 에 돈이 날라가지는 않았을거야 3만원 남았을겁니다 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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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다 날리고 집이였음 설마 과연? 과연? 아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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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맞아 돈 맞아 6만원 맞아 시험크림도 있어 아 눈부신 빛 눈부신 영혼 눈부신 빛과 영혼을 모두 다 가져다줘 쇽쇽쇽 얘 뭐 걸렸죠? 아 뭐 안 걸렸네 듀바리 한주 쉬어야돼 듀바리 한주 쉬어야 출정하구요 아 중보병은 안 데려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흐음 어 탬버린이다 음 어 뭐 뭐가 아 3억이 부쳤다가 어디어디어디어디 아 못봤는데 아 어딨어 왜이렇게 멀어 와 와 우리 림님이 1만양씩 항상 꾸준하게 후원해주시는데 오늘은 2만9천 950양 3만양에서 50양 빠지네요 하하하 아 3만양 정말 감사합니다 아 2만9천950양이요 네 림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꾸준 후원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다 가주 세트 가주 다 먹었나 이제 아니 남은데 아직 외투도 있고 가주의 촉수우상 가주의 유리병 가주의 두루마리 가주의 수염크림 가주의 초상화 가주의 손수건 가주의 지도 가주의 등불 가주의 양초 가주의 외투 가주의 외투 399 어디 150양 감사합니다 야 50양은 안되는구나 하긴 음 아이템 정리 좀 하라고 자 세번째 보스전 가야겠죠 이번엔 크루세이더 데려갈거고 크루세이더 데려갈거고 음 아니 크루가 의미가 있나 세번째 논전하는데 음 음 언올리 계열이 없잖아 그죠 엘드리치 야수인데 크루세이더 스킬이 언올리 상대 추구됨이라 쪼끔 그렇기는 한데 역병 역병 데려가면 된다 그랬고 크흠 알겠습니다 아냐 3층은 저기 극복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못하고 이 닥터 가는게 나을거 같구요 깨끗한 닥터 조합을 좀 짜보자 제스터님이 같고 아발리스트를 넣.. 늘려면 핫산이 있어야되는데 어휴 조합을 지금 짠다면 크루세이더 하아 크루세이더 애매하네 헬리온이 아 크루 헬리온 크루 헬리온 성녀 풀닭 이렇게 가면 될거 같은데 헬리온이 4열 타격이 가능하니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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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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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운티 헌터 데려갈까? 응 크루 바운티 아니면 리퍼 바운티 리퍼 바운티 성녀 풀닭? 리퍼 바운티 성녀 풀닭 스티 인간 상대추 댐이라 이게 왜 마크 안찍으면 약하거든 마크 안찍으면 약한데 갈수있는 리프가 하나 있어 어디갔어? 어? 뭐야 어? 없네? 아 리프 못간다 바운티한테 1렬해 넣을까? 바운티 이건 어때? 이게 낫다 아 비도녀가 아 비도녀가 없지 비도녀가 4렙짜리가 있긴 한데 얘 위에 6렙 찍고 가야돼 갈거면 아발리스트를 넣는다 풀닭이 어디로 가야되지? 2열 성녀? 음 얘 성녀 가만있어 성녀 다 썼어? 아 어 하나있다 성녀 2열의 성녀다 그러면은 저지는 못쓰겠죠? 저지는 못쓰겠지만 헬리온 지금 올라올려면 한참 걸려 오늘 안에 못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일단은 저기 뭐야 풀닭은 일단 레벨업을 해야될 것 같고요 크루가 좀 그러네 크루를 빼버리고 바운티한테 넣자 이거 어때 이거 오케이 다시 한번 수고 어린 temps 아 164%야 이거? 잠깐만 뭐 저 뭐라고? 잠깐만요 바운태노 데려가야겠다 164%야 개장수라 동급인데 근데 이거 1렬에서 못쓰잖아 아 맞아 1렬에서 못쓴단 말이야 일단 한주 더 봐야되겠다 지금 못가고 한주만 더 봅시다 짧은거나 돌면서 헬리온이 지금 올라와야되 헬리온 헬리온 올라와야되 파장풍 언제 걸렸지? 아 얘가 엘들 학살자 달고있어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1렬에 어보미 내면 딱 아니야? 어보미 1렬에 어보미 내면 딱 아냐? 어... 어보미? 어보미 풀다 같이 가고, 어보미 풀다 같이 가고 음... 어보미 3열의 핫산 2열의 바운티? 어... 어보미 그니까 어보미 어보미 바운티 어보미 바운티 음... 핫산 풀다 바운티 핫산 풀다 그럼 4렙짜리 이거 얘네 데리고 올라오자 얘네 데리고 올라가자 삼림지대 아... 쓰읍... 둘 다 썩 좋진 않은데 3렙짜리 좀 골치 아프니까 사육장 가자 사육장 힐러가 없는데? 괜찮나? 힐러가 없는데? 이게 좋아보인다 하나 힐러가 없는데? 힐러가 없는데? Silicon 엿 네 이건 아 잠깐만 아 뭐야 아 조합이 잘못됐네 아니 아니 그냥 신속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신속하게 돌아보자 랩 흠 흠 흠 흠 흠 흠 미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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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akah 상인이 파수화됐어요 상인이 파수화됐어 렌탈이 쪼개졌어 어쩔거야 이거 랄랄라 랄랄라 어 뭐야 됐네 허어어어어 왼쪽 갔다가 와야될 것 같다 최악의 북소리 구토 해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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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식충이가 아아아아 뭐야 이거 으아하 뭐야 이거 화면에서도 이러네 이제? 야 회불을 샀어! 아 회불 왜 샀어! 아 무인식의 발현인가요? 으음 으앗! 아허이! 파베르 북소리 도달짜가르기 오훠 오훠 예 예 예 이 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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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템 나오는거 보세요 이제 난리납니다 이제 이거 근데 미디움 맞아? 아니 맵이 너무너무 넓은데? 갈대가 너무 많네 어 내가 뺏대랑이야 뺏대랑 쪼레베들 올려야 되니까 3,4 아니 3부터는 4,5,6은 쉽거든요 4,5,6은 금방 올라가 전투 한번만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어어? 음식 너무 많이 먹는데? 이렇게 돌자 이렇게 돌까? 이렇게 돌까? 이렇게 돌까? 이렇게 도는게 낫겠다 메커니컬 해저드 메커니컬 해저드 이렇게 돌까? 이렇게 돌까? 샘블러 만났으면 좋겠다 샘블러 만났으면 좋겠다 아하 기습 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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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롱 에라톤 먼저 올텐데 또 오나요? 아 9톤 짜증나 저게 질병도 옮겨가지고 어 저항했다 그래도 질병은 저항했네요 넘나 싫은 것 넘나 싫은 것 메랄드 나왔다 메랄드 치트린 버리고 메랄드 노! 스카우팅 한번 해보고 아 없어요 아 위치 아 위치 아 저 우리 턴에 다 죽여버리면 돼 피했네 흠 흠 찌 횃불 버리면 되는데 아 혹시 이제 불태우는거 나올까봐 아 불태우는거 나올 수도 있는데? 아 왜 너무 빨리 버렸어 너무 빨리 버렸어 네 스크롤 바닥에 떨궈져있는 스크롤같이 생긴거 있어요 그거 태우면은 나쁜 기법 무조건 제거해줘요 이게 근데 그게 여기 사육장에서 나온단 말이야 이거 이거 아아아아 하하 하하 아 아 아 다 오오 이걸 아니 이걸 이걸 그래 저거 아니 아니랄뻔했다 아니랄뻔했는데 스읍 스읍 쓰읍 이거 상관없는데 이거 좀 안좋아보인다 아 이거 아니야 기고만장 헬리온 안지워도 돼요 마지막 던점만 생각했을때는 줄 필요없어 매도맨 꾸동 맵이 별게 없네 다크런치고는 아 안걸렸어? 아 다크런치고는 poll Staff recompense 캠핑가 sharp 스트레스 감소에 집중한다 애매한데 신성모독 람쥬 어둠은 젖어 젖으래 권양길터 람쥬 람쥬 overconfident